주진우 기자가 이명박씨를 조롱했다고 언론에서 난리입니다. 저는 주진우가 이명박을 제대로 풍자했다 생각합니다. 저의 점수는 별 5개입니다. KBS 공영노조분들이 부끄러워해야 될텐데 스스로를 부끄워하는 대신 엉뚱한 사람을 하고 있어서 오늘 그 얘기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곽쌤 곽동수입니다. 2020년 11월 2일 세번째로 다시 수감된 이명박씨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명박씨로 부르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진우씨가 라디오에서 엠비를 조롱했다고 KBS 공영노조가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뭐가 격이 떨어졌나 어쩌고 하는데 이해도 안갑니다. 제목은 엠비조롱한 주진우 라디오 하면서 중앙일보는 공영방송에서 저질배설을 했다. 조선일보는 공영방송의 품위가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똑바로 하십시다. 부끄러운건 전 대통령식이나 했던 사람이 세번째로 다시 수감된겁니다. 이 내용 못들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과 같게 그러면서 주진우 기자의 아주 감성어린 글이 나옵니다.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신기의 도수를 부릴까봐 감옥에 갔다가 또 나올까봐 정말 제가 감옥가는 재판을 받을 때보다 더 떨렸습니다. 역시 글을 쓰는 기자의 오늘 아침 대법원 판결을 보고 오늘 하신 말씀 역시 각하다웠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 말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법치가 MB 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서 해외비자금 반드시 찾아와서 그거 다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기특해라 명령으로 삼겠습니다. 각하를 거울삼아 더욱더 꼼꼼하게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이 땅의 정의를 위하여 각하 17년 감빵생활 건강하고 슬기롭게 하셔서 만기출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각하 96살 생신때 뵙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풍자라는 게 이런 거죠. 정말 지적하고 통탄을 일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이런 얘기 한마디 안하고선도 이런 게 바로 풍자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걸 조롱이랍니다. 국어교육 안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그것도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전 대통령을 대놓고 조롱한 것이라고 하는데 공영방송에서 이명박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그들은 사실상 정권을 계획한 그룹의 일원이 자기 멋대로 편견과 조롱을 이렇게 마음껏 발산하는데 KBS가 도구로 사용되도록 허용하고 조장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촛불 시민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야말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취임식도 없이 그냥 간략하게 했었던 문재인 정부를 모욕하는 말을 서슴치 않습니다. 이들은 공영방송의 품위와 미덕의 쓰레기통을 들어갔다 얘기합니다. 이런 쓰레기통 같은 소리가 안 됐어요. 품위? 방송은 품위를 잃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미덕? 수많은 돈을 빼먹고 사저비리 의혹서부터 사대강 의혹서부터 자원외교 의혹서부터 한두 개가 아닌데 공영방송의 품위와 미덕이요? 국가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있는대로 돈을 빼먹었던 이명박 정부를 빨아주고 예찬했었던 자신들에 대한 반성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주진우의 편지는 조롱과 빈정가림 자신의 견해가 무조건 옳다는 오만과 편견 자신의 견해가 무조건 옳다는 얘기는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만과 편견은 여기다 갖다 붙일 건 아니고 상대방의 얘기는 모두 잘못된 것이고 그런 얘기 없죠. 자신은 그들을 단주할 수 있다는 학신으로 가득 차있다. 주진우에게 자신들을 낙곰수로 보고 그들이 마음에 안 들은 사람들을 한묶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대법원도 모욕합니다. 새로운 권력에 재편된 대법원의 단제를 받은 권력지향의 패배자에게 마음껏 침을 뱉어주고 정정을 능력하는 쾌감을 한껏 누리는 듯하다. 판타지죠 이쯤 되면. 혼자서 착각하고 대법원을 모욕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언론 노조라. 그것도 공영방송에 이 사람들 발본색원에서 정말 옷 벗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이렇게 부식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남한테 저질 배설이랍니다. 이렇게 말했던 데가 KBS 공영노조입니다. KBS 공영노조 여러분 국격 떨어뜨린 엔비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지금은 주진우의 저질 배설 정말로 우리 아니니까 KBS만 얘기한다? 아이고 그런 분들이 풍자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진영과 상관없이 전직 대통령인 뇌물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혐의로 기소가 됐고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13년간 눈 가리고 이명박과 박근혜가 경선 시절에 폭로했었던 얘기를 모른 척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스비 자금 350억 원 횡령을 했고 삼성그룹의 뇌물을 받은 걸로 처벌받은 겁니다. 혐의가 무려 16개였습니다. 그 중에 7개가 1심에서 나왔던 것보다 형량이 올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석 제안고 기각해서 오늘 다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주진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용방송 없이 앵크를 하다가 잠깐 그만두고 있던 양반이 오전에 KBS 회의하고 저녁에 청와대 대변인을 취임한 앵커 민경욱 부끄럽지 않습니까? 뉴스의 전학으로서 이정현이 이거 좀 빼줘 우리 살려줘 당신들 보도국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뉴스에 개입했던 사건에 대해선 왜 말씀들이 없으셨습니까? 했다고요? 월급 주는 외부인을 탓하는 건 잘하고 권력자는 두렵습니까? 주진우의 배설이 가져올 효과는 너무나 분명하다. 저우의 강국은 더 벌어지고 정치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상대방을 악마하고 KBS 노조들끼리 하고 있는 짓이죠. 기여가 되면 보복을 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할 뿐 주진우 앞서는 KBS가 권력의 주고 사냥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황색 저널리즘 어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KBS의 시사 보도는 취재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고 스스로 어설프게 해서 사과하는 일이 있었으며 보도의 근간을 흔들었던 자신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먼저여야 됩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 진짜 부권이었어요. 이따위 식으로 정권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면서 수신료 현실화를 놓는 건 역시 허황된 만상이라는 걸 역시 알아야 할 것이다. 아이고 비문도 이런 비문이 없죠. KBS 여러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KBS는 세 개의 노조로 돼 있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 KBS 본부 노조가 가장 크고 제대로 된 노조죠. 거기에 KBS 공영노조가 있고 KBS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내에서도 조직이 나누어져 있고 좌우로 돼 있고 뻑하면 복수하러 들고 거친 표현을 쓰는 정치 집단화된 노조가 무언가 올바른 척하고 KBS 노조라는 타이틀로 글쓰는 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한 얘기로 정말 아닙니다. 보도에 관련돼서 조롱과 풍자도 구분하지 못하는 언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유튜버가 채우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고 주진우가 했었던 그 별 다섯 개의 풍자 다시 한 번 이렇게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이 투옥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려왔습니다. MBC대를 막지 못했던 저 자신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KBS 일부겠지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오직 민주당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선거 그리고 20년 장기 집권 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적폐들 많습니다. 좀 달려갑시다. 곽동수TV 이제 전업 유튜버가 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만 넘고 10만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함께해 주신 민주시민분들 실망하시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곽생곽동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